한국은 복수에 함몰된 정치로 항상 내전상태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복수의 정치를 벌여야 사회적 갈등이 줄고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한국을 무려 100번 이상이나 방문한 전 프랑스 파리 정치대 교수이자 프랑스 지성의 대표주자인 기 소르망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는 1월 4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맹점과 단점 아주 많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정치가 비추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던져주는 것이 기 소르망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 정치에 관한 기 소르망의 지적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슬퍼진다. 민주주의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화해야 되는데 한국은 정반대다. 서로 내전을 치르는 분위기다. 이런 점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기 소르망 교수의 주장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한국의 정치는 복수에 함몰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물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전을 펼치고 한국 사회는 내전 분위기로 치닫는다. 정권을 차지한 당은 상대 진영을 지지한 국민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 리스펙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상대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죠. 이런 민주주의 개념이 오늘날 한국에는 정착되어 있지 않다. 내재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정치 제도는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한국 사회의 안정성이 매우 걱정스럽다. 마지막 말로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행사가 아닌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이다.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이고 다름에 대한 인정이고 관대함과 민주주의에서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것이 프랑스의 치성인 기소르만 교수의 한국인들을 위한 당부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권력을 쥔 다음에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덕을 독점한 것 같았던 좌파 진영의 윗선과 거짓은 조국 사태로 만천하에 까발겨졌습니다. 유재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한 정권이 문정부 빼고 있었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행한 일이 부일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알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비리를 더 이상 켜지 못하도록 공수처라는 아주 기상천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력을 몰아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읍지 못해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웬만하면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일당을 유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강행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리수가 권력을 놓치면 끝장이라는 우려와 근심과 걱정과 조바심과 절박감에서 나온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이렇게까지 간 원인이 뭐냐? 역대 어느 정권이든 권력을 잡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정부처럼 치료할 정도로 70년의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뒤 없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데 그 뿌리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에 대한 맹백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관 자체가 부정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사실이 부정적인 거 아니고 그들의 역사관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뒤엎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화 운동을 평생의 업으로 업적으로 여기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집권 세력에 그들의 의식과 행동에는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특히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타인에 대한 반대편에 대한 관용 또래랑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집권 세력에는 적과 아군이 존재할 뿐이죠. 오늘날 한국 사람 사이의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편만 국민으로 여긴다. 자기 함께 표를 던진 사람들만 국민을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의 집권 세력의 중핵을 담당하는 인물들은 법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그런 깊은 종정심이나 의식이 없습니다. 이 같은 무리수가 앞으로 어떤 결론으로 끝나게 될지 정확히 알 길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것처럼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오래오래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 경제 실정 정책 실정으로 인해서 경제적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우리 건현대사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던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나섰지만 결국은 잠시 재임 기간 동안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파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란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 개인적 선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 상권분립 재산권 인권 기본권 자유기업 등을 존중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두운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 마치 그것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비정상적인 일들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사의 이치자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역사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무리수를 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수가 오랫동안 통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지 않아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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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